일단은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여긴 일단 장례장이에요 어디로 가야 싶고가 많았어? 어디로 가야 싶고가 많았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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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사람의 암탈이 아실에서 어? 오케이. 내 소비 안 좋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연결되고 있어? 알겠지? 오케이. 예, 이 소비 안 좋네. 여기가 좀 던져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안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여기가 있어요. 이 시장은 여기가 있어요. 사실, 여기가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이 물고기 들을 영어로 불어플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물고기 들을 영어로 불어플러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물고기의 물고기를 distinction. 여기 좀 더 쉬워 네 8pm 오우 날씨 이곳은 안 닿고 아직도 안 닿고 아직도 안 닿고 아직도 안 닿고 아직도 안 닿고 아, 이렇게 쌀을 주문하네 쌀을 주문하네 그리고 백둑이 그리고 그리고 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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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을 뭐라고 그러죠? 아가로? 대형으로 그리고 대형으로 그리고 대형으로 대리기 동네에 아미 tard이 대형으로 오우, 일본 스타일. 네, 그런 것도 좋아해요. 팔전복. 새로운 어머나와. 그리고, 새... 보미를 뭐라 그러지? 보미? 이런 걸 알 필요가 없다고?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안아고가 뭐야? 안아고가 뭐야? 그냥 안아고는 궁금한데? As you see over there, there to see many kinds of big fishes. What's cool? Be right there. Oh, yeah. Look at the rocks or slides. Ooh. Please just wait. Yeah, we need some time. What's that? And we're going to sell. This is the back of the grocery store. 왜 이래요? 근데 내가 새벽 4시 이쪽으로 경매장을 올 수는 없으니 이곳이 너무 높아져요 와 여기 되게 춥다 아발론을 엄청 많이 파는군 공합도 팔고 꼬막을 파는 건가? 어쨌든 스프리 박래 스프리 박래 오, 알찌. There is a eel. 신기한걸? 네. 약재들을 받네. 제가 구경중이에요. 계속 이렇게 촬영중 해요. 아, 네. 아, 촬영. 안 추워요? 어, 여기 생각보다 되게 춥네요. 여기 안 추워요. 네. 네. 유일코 인물이에요. 네. 조용한걸 알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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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리 레이 also eating 레이 소리하다 강동수산 여기가 강동수산 그리고 오피스 사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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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스템의 시스템을 찾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시스템을 찾고 있습니다. 아귀도 파네? 아귀도 말려 파는구나. 알겠지? 이auf게 색이 잘 조용히. 아귀도 잘 붙여주는건 너무. 아이콘입니다. 사랑하는 라이! 하아이! 라이! 멤버가 너무 크다, 야채에 빠지면 나왔네요 사람이 너무 맞죠? 이슈가 얼마나 많은데 넙 홀 할머니 이 언니 뭐 좀 사유? 언니도 좋아해? 언니도 좋아해? 사유해 드릴게요 잘가요? 어? 어? 응 이음이가? 말아주세요 그냥 말아주시라고 아니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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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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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빠? 오빠는 남자분이요. 언니는 남자분이요. 언니는 남자분이요. 그리고 저는 남자분이요. 그래서... 내가 언니는? 내가 언니는? 어떻게 사나요? 음질이 살짝 끊겨들리는 것 같은데? 좋아요. I will go to the opposite line. Let's go.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조금 낮아. 그래서 내가 보여줄게요. 그리고 다른 길을 보여줄게요. 이 길은 정말 슬퍼리. 그래서 걱정할게요. 네. 이 길을 보기 좋은데요. 뵙에서 뵙에서 뵙을 만나면 뵙에서 뵙을 만나면 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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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을 만나면 랑 그 랑 안녕하세요 verdade 이 랑 이쪽이 길이겠지? 좋아 내가 생선 비린내를 잘 못막혀서 다행이네 여러 대부분의 랩에 남는 이쁘다 이게 제 박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큰 빛나요 정말 큰 빛나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선들 가격이 안 써져있어 지금. 생선들 가격을 일일이 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내가 뭐란 말 알려야지?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영상을 몇 번 봤거든요. 가락수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라고? 근데 살 거 아니면 가격을 잘 안 알려준데 저 갈치는 8,000원이에요. 8,000원인 것도 있고, 2,000원인 것도 있고. 다행히 오기 전에 오, 너는 너무 잘 안 보여요. 오빠, 지금 당장 가지고 올 수가 없어. 오빠, 지금 당장 가지고 올 수가 없어. 스프드 가격은 5스프드가 17,000원입니다. 한 마리에 한 3,000원 정도 하네요. 3,600원 정도? 3,400원? 17,000원. 한 마리에 3,000원이면 오징어가 싼 건가? 한 마리에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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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서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귀엽다 여기가 서울의 가장 아름다운 물소 어디서 다 해먹는 칼투? 네, 언니, 먹으리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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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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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리에게도 다른 문자.. 이.. 두 번째 문자..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에 있는 마라운 섬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iin.. 10,000원 1,000원 103,000원 130,000원 그쵸? 한 마리 3,000원이면 싼건가? 나중에 차를 가지고 농사 여기에 오는거지 한 마리 3,000원 여기, 이쪽에 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엔트럭 가락홀 생활맛 처음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가락홀 생활맛 가락홀 생활맛 여기. 네, Amber?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마스크. 여기. 또는 배추기, 그리고 still 그리고 이제 야 부산 has also the same kind of this market like this 자가치 시장이었나 이거? 완전 주차게 생겼었지? 이렇게 투맨대 랩 여기가 래야 여기 이거 좀 아마리 여기가 작년에 왔어요 아니, Amber, 이곳에 대해 기억나요 부산 부산은 정말 아마리에 왔어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서 다가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가서 저는 공어 eller 가오리 하여튼 공어, 가오리 매타레이예요 그의 래이예요 생때리 여기가 이 쇠고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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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소나무수산 저렇게 파는구나 18,000원 방어가 6만원 방어 모든 회가 7만원 8만원 5만 5천원 대방천회가 6만 5천원 인어규절 해적단 재유준 보호남수산 여기가 유튜버 인어규절 해적단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재유를 맺은 점포인 것 같아요 성재수산 성재수산 동강천회가 소자에 5만 5천원 대방어회가 소자에 7만원 저의 이사를 만나보는 것 같아요 저의 이사를 만나러 온 것 같아요 저의 이사를 만나봐요 진짜 많은 이사를 만나봐요 그리고 천국에서 밖에서 이 산이의 이사를 만나봐요 저의 이사를 만나봐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띄는 아마도 여러분 생일이 얼마나 살까요? 24만원이라고 적혀져 있네? 24만원? 이게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비싸고 Look at that's really big kingfraud I'm back from Washington Germany all right 안녕하세요. 저 킹크랩은 저만큼 크면 얼마나 해요? 그로 한 킬로짜리 있고, 한 점은 4킬로. 그 정도만 1.7평. 진짜 크다. 저렇게 큰 애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저런 애가 3킬로밖에 안 한다고? 내 동생 정도는 잘 보이는데? 그냥 한 잔. 3킬로밖에 안 한 잔. 3킬로밖에 안 한 잔. 한 잔에. 야, 바로, 왜이래? 의외로 영어를 안 팔아. 용천수산 크게ว่า 100.000원 cada OK, let's go this way. Here it is. I think here it is. Fish, vegetables. And fruits. Oh, they're selling avocado. Yeah, strawberries. Oh, here's a cornstarch. Oh, here's a cornstarch. Oh, here's a cornstarch. Avocado. Selling a pear. And... Strawberry. Do you guys like strawberries? I like one. How much you like Korea? I think... I think... I think... I like... What is the maximum level? This is a rather half real view. It's a super soft. That's what it looks like. It looks like gold-like. It's a10,000 dollar house. It can't be easy to get more than 50%, It's a 100000 dollar house. It's a long way. 이게 왜 그렇게 파시는 건지 모르겠어서 단가가 얼마야? 배 하나에 천원이면 싼거지 지금 뭐지? I have to find the outside road The new views, okay. I see. 럭거리 범장이랑 지하철 I'm looking for the way to go up And I think around that way should we just go out 젓갈, 된지, 시래기 반찬 젓갈, 된지, 시래기 반찬 저는 또 이빨에서 덕분에eter 럭거리 범cle 우빅워크 아무래도 도매시장에 있다 보니까 박스 단위로 판매하는 게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if you want to buy some fruit or vegetable for a cheap price in Korea, you have to go 경동시장, because it is really cheap. And it is really easy to buy the foreigners in English, because they can almost use English. But in this way, these all markets are using Korean restaurants or Korean markets, and it is all using the local peoples, so it is pretty hard to use it here for foreigners. And if you buy here, you can buy more expensive than the Mart, because, you know, you have to do a price check. It is really hard to take a price check for the locals. Let's go out. Okay, I found a way. I think I found a way out. Is this the right way? I don't know. Well, let's go this way. We are back. Your faces. I see. So, your guys like black paint. I see one day. I know. 눌렀어요. 눌렀어요.